맵 하시면 됩니다. 맵 들어가면 됩니다. 자 이제 어떤 맵을 할지 저희 한번 침도 깊은 토론을 한번 해보죠. 어... 이지데몬이니까 더 나이트메어 가실래요? 더 남해? 잠시만요. 더 남해에서 잠시만요 라고요? 저 이거 안한지 너무 오래됐어요. 3, 2, 1, 고! 아 뭐야 왜 축구 시작해? 어? 이거 왜 안 눌려? 랑캐님 이거 좀 아니 저 이거 2만원인데 저 이거 6년만이라니까요? 한번 다시 해봅시다. 3! 아니 이거 왜 안되지? 너무 빨리 눌려서 그런가? 여기 캠플이 좀 이상하네. 더 나이트메어. 캠플 이상하답니다 여러분. 앙티셜! 더 남해 캠플 이상하다. 아 진짜 붙여요 이거. 이거 공점으로 저렇게 붙여놔.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. 넘어갔어. 일단 넘어갔어. 간아...! 그 공점을 두르네. 아니 기억이 안난다니까요. 안 돼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천천히 천천히 어 뭐야 깻님 잠깐만요 랑게임 계속 왜 죽어요 잠깐만요 이러기에요? 아니 두명밖에 없는데도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3 3 2 1 고 근데 실수 인정 지금 실수했습 방금 내가 실수 했음 아니 근데 이거 반성해야 돼 우리 전화의 툼이어도 어떻게 하면 어떡하냐 이거 님이 반성해야죠 전 6년만에 한다니까요 이거 이거 뭐야 한국지매대 어? 실력자 2명인데 이거 안되죠 이러면 실력자 맞아요? 아니 뭔 소리입니까 이거 실력자 맞아야는 뭐예요 전 제 스스로 실력자랑 생각도 안하는데 헐 참내 너무 겸손하시네 겸손도 지나치면 좀 그렇습니다 퓨스트 뭐야 소니그웨이브면은 실력자지 가자 이번에 가자 진짜 가자 아 마지막 때 기억 안나는데요 아 죽으면 그냥 현실로 현실 진짜 죽는다 생각하세요 그냥 죽으면 여기 공점 들어오지마 여기 다 눌러 다 눌러 일단 뭐했지? 비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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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뭐했지? 점프 바로 점프 바로 점프 바로 점프 아 난처님 난처님 15000원 디코드 깨면 각방 5000원 왔다 나왔다 그럼 디코드 일단 먼저가죠 디코드 일단 가시죠 아 근데 님 디코드 깰주는 알아요? 아니 님은 알아요? 나 디코드 연속 30번 깬 사람이오 아니 그건 또 언제 깨셨대 어 뭐야 아 이거 님이랑 너무 겹쳐가지고 님이랑 겹쳐서 공점이 안보이잖아요 큽 아니 랑깬님 랑깬님 아니 라면님 뭐해요 아니 여기도 죽는거 좀 아니잖아요 아 나 안 죽었어 님이 죽었어요 아니 님이 죽었잖아요 아니 뭐 이상한 아 이사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 ㄷㄷ 아 쪽팔리신지 바로 가시네? 아 라면 진짜 뭐해요? 아 진짜 쪽팔려 죽겠네? 아니 뭐 바로 죽자마자 런하시는데 아! 진짜 아니 아니 라면 진짜 뭐해요? 랑겟는 랑겟는 우리 랑 랑겟는 랑겟는 랑겟은 랑겟는 랑겟는 랑겟? 어어! 아니 라면이! 아니 라면이 뭐해! 아니 진짜 이걸 아니잖아요! 랑겟이! 아니 랑겟이 왜 자꾸 죽어요! 아니 왜 자꾸 죽어요 진짜 라면이? 아니 나 안좋아했어요! 아니 이거 진짜 뻔뻔하이 하시네! 무라를? 누명씨육이 장인이네! 우와 진짜 미치겠네! 아니 아까 뭐 이렇게 깨끗하네요 왜 이렇게 실수하셔 아이고 라멘님이 라멘님이 다 죽었잖아요 아 뭔 소리예요 자 웨이브다 저 깼거든요 나이스 우리 랩께님 역시 라멘님 케어하느라 진짜 힘들었다 아니 이게 침이야 나는 그렇게 포장해줬다만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예요 이거 메이크플라이로 하죠 상림 미션을 그래요 뭘 뭔소리예요 아잇 헷갈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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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께님 아우 불안이 있네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이러게요 나 안 죽었어 후에 AR 해보시던가 나 안 죽었어 그럼 이게 어떻게 죽는 건데요 저는 그럼 아 빨리 돌아오세요 뭐 하세요 아잇 진짜 아잇 아아 이거 마지막에 죽으시면 어떡해요 이거 왜 갑자기 좁혀져 이거 뭐야 이거 봐봐요 아우 이걸 누가 누가 여기로 간다고요 누가 밑으로 가야지 밑으로 아 시간 아까워 빨리 오세요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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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이번에 안 죽었어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해탈하셨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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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나나 껍질 파츠도 못 가고 있냐 어떡해 그래 아 그런데 제가 죽을 확률이 더 없는데요 뭐람 음 아 보개라고 하죠 그럼 으 네 으 가 한국인놈이 손낸다고 제일 많이 죽었으면서 화내는 보라내 웨이퍼스 조심하세요 네 여기 알아요 깨나요? 와 드디어 깼다 와 진짜 마지막 있어요 마지막 있어요 마지막 있어 뭐있어 뭐있어 어우 쉣 워우 와 랑게님 랑게님 때문에 진짜 고생했네 아 아 진짜 미쳐버릴뻔했네 진짜 아 너무 힘들어 랑게님 덕분에 힘들었다 랑게님 너무 방해해가지고 나를 부케논 선거 언제 봐요? 호도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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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도당